와.. 척도로 죽을 뻔했네 오.. 못 찍었다고 못 찍었어 조니 1부님, 11등이면 나쁘지 않죠 오히려 12등 그렇죠 근데 뭐.. 월요일날 완주하셨죠 네? 월요일날 완주했죠 안쪽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고 안쪽 아 좋았던데 사먹은거 근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큰일났네 나도 데미엄이 있을까 와아 아 실리프 미드메인이면 벽이 너무 크구나 아 아 아 속상하다 담배하는데 피곤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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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선두권 세 명 다 죽었어요 우와 오 슈틀림 스피넨 했나 아 아 .